자 이번에는 서울청에 필기를 꼴지로 합격했습니다. 최종까지 역전을 했는 체력으로 체력은 국력이다. 그래서 꼴지로 합격하면 평상 낙담이 심한데 체력으로 역전해서 최종까지 단번에 올라간 이형진군 앞으로 나오세요. 필기 간당간당한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이런 친구 꽤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2차 시험 합격한 이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22년 7월에 김폴카가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실강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경찰 준비를 하게 되었고 실강 들으면서 저도 이런 합격생 분들 오셔서 말씀해주시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궁금했던 점들과 말해줬을 때 도움이 됐던 점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공부법 같은 경우는 저는 교수님이 말씀해주시는 방법 그대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서 앞선 분들이 많이 말씀해주셨다시피 형사법 같은 경우는 60일 작전에 줄치기 같은 거 그리고 경찰학 같은 경우는 김현조 교수님께서 항상 예습을 하고 문제를 풀지 말고 문제를 풀어보고 자신이 약한 파트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도 보통은 틀리는 게 두렵고 되게 싫어가지고 예습하고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문제를 먼저 풀고 진짜 많이 틀릴 땐 절반 이상도 틀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 이상 틀리더라도 그냥 그렇게 틀리고 나서 내가 모르는 게 어딘지 알고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헌법도 이우진 교수님께서 압축노트 핵지총 활용해서 60일 작전에서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니까 그대로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시험 때 60일 작전 한 번, 2차 시험 때 60일 작전 한 번 해서 총 60일 작전을 두 번을 경험을 했는데 저처럼 60일 작전을 미리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경험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2차 시험 때는 저는 60일 작전에 대해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 때도 60일 작전 시작 전에는 항상 210점에서 220점을 맞았어요. 근데 60일 작전을 겪고 나서는 항상 230점 내외로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저는 7월 시작, 첫 시작하기 전에는 100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기본 기출 심화 과정을 겪은 다음에 60일 작전 개강할 때 기말고사 점수가 제가 다이어리에 항상 적어놨었는데 180점으로 61등이었거든요. 성적 모의고사 점수로 그리고 60일 작전 개강하고 중간고사 때 195점, 기말고사 때 202.5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가 시험 3주 전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200점을 넘겨봤어요. 그리고 파이널 때는 220점도 넘어보고 했는데 그리고 1차 시험을 봤을 때 저는 220점 컷에 215점으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낙담하기도 하고 되게 아쉬워했는데 어쨌든 61작전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김중근 교수님께서 2점수 이상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 2점수 이상 맞으면 합격이 된다 했던 그 커트라인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맞추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 61작전에서도 200점을 넘긴다 생각하면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처럼 저도 1차 시험에는 정말 간당간당하게 떨어질 정도로 시험이 성적이 올라왔고 그래서 61작전 잘 따라가시면 분명히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점수가 오르니까 믿고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시험 준비할 때도 저는 그냥 성적을 좀 유지하자는 방향으로 해서 공부를 하다가 61작전 역시 좀 이렇게 성적이 좀 많이 더 올랐거든요. 61작전 때 제가 항상 61작전 전에 궁금했던 점이 이 부분이어서 성적이 얼마만큼 오르는지 저는 항상 궁금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문 닫고 들어갔다가 체력으로 역전을 한 경우인데 저는 체력 점수는 43점을 받았어요. 43점이 이제 팔굽 윗몸이 8점, 앙력 1000m 10점, 100m가 7점이었는데 이제 제가 필기가 195점으로 컷으로 들어갔는데 필기 합격생이 610명이었어요. 그래서 610명 중 꼴등으로 들어갔다가 43점을 이제 받고 가산점 5점 해가지고 그 합격 예측을 했을 때 156등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저는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체력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61작전 시작하면 필기에 급급해서 체력을 안 나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게 2주 전까지는 보통 체력 학원이 운영을 하는데 수업이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 꾸준히 계속 나갔고 체력 학원도 꾸준히 진짜 다니시면 필기도 중요한데 진짜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체력 하실 때도 저는 코치님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단기 할 때도 식단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저녁 뭐 먹을까요? 그리고 오전에 수업하고 저녁 수업에도 저 오전 수업하고 이제 점심 먹고 왔는데 저녁 자율 운동 때 팔굽혀펴기 몇 개 몇 세트 할까요? 윗몸 잃기 몇 개 몇 세트 할까요? 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분명 부상이 위험이 진짜 커요. 그래서 코치님한테 다 물어보고 좀 어쨌든 간에 전문가이시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정말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운동을 하고 나서도 저도 이제 체력이 좀 남고 이래서 운동을 더 하고 싶으면 코치님한테 물어보면 그냥 코치님 오늘 할 거 했으니까 쉬어라. 단기 때도 그랬어요. 시험 한 일주일 전 2주밖에 안 남았을 때도 쉬어라. 마음은 급하지만 저는 역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급하지만 저는 그냥 바로 쉬었거든요. 그것도 꼭 코치님 말씀을 꼭 들으셔서 부상도 안 당하시면서 좀 체력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게 면접도 김폴과 면접반 쌤들이 더 잘 해 주셔서 그냥 그대로만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간단한 꿀팁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조별 조원들이랑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개별 면접이나 집단 면접 같은 경우는 말하는 연습을 그냥 꾸준히 해 주시면 좀 더 자신감이 붙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격 비결 같은 거는 저는 솔직히 딱히 없고 이제 교수님이랑 코치님들이 하라는 방식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제 스스로가 좋아했고 많이 지키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였어요. 저는 휴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진짜 일요일은 무조건 놀었거든요.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일요일에는 항상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데이트도 하면서 놀 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그 일요일을 놀기 위해서 좀 악착같이 공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2차 때는 조금 나태해진 경향이 있었는데 1차 때는 항상 6시 전에는 왔고 그래서 한 2등 3등으로 와서 공부하다가 이제 10시 11시 넘어서 가고 그렇게 하고 일요일은 진짜 열심히 놀았습니다. 김현주 교수님께서 그때 클럽 좋아하는 사람 토요일 저녁에 클럽 가서 놀다가 일요일에 쉬다가 일요일 저녁에 이제 월요병을 극복하기 위해 일요일 저녁부터 조금 책을 보라고 말씀을 해 주실 정도로 김현주 교수님도 그렇고 김중규 교수님도 그렇고 휴식을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60일 두 달도 정말 긴 시간이니까 그것도 정말 좀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실기 때문에 여쭤볼 게 있는데 실기 전부도 혹시 단기로 한 번에 올라가신 건지 아니면 꾸준히 올라가신 건지 체력은 저는 운동을 워낙 좋아했어서 체력은 항상 자신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체력 학원은 항상 꾸준히 계속 나가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압력 같은 경우가 저거 항상 문제였던 게 50 초반 키로가 나오다가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만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보통 압력이랑 100m가 많이 걱정이실 텐데 100m는 저는 안 올랐지만 압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업 시간에 졸릴 때 저는 압력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네거티브 그거라고 해서 코치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럴 때 압력기 잡고 있어라 잡고 버텨라 해서 그것만 계속 수업 시간에 졸릴 때마다 하면 잠이 깨요. 그리고 이제 단기 때도 코치님한테 여쭤봐서 압력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루틴으로 해서 압력 운동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번에 몇 장까지 올리셨는지 단기를 했을 때 몇 장까지 올리셨는지 제가 단기 2주 직전에 측정했을 때가 30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중반에서 후반. 왜냐하면 2주 정도 쉬고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예비기간 그러니까 필기 합격생 발표 전에 저는 떨어질 줄 알고 놀았거든요. 그때 운동 안 하고 그냥 먹을 거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놀아가지고 한 3주 정도 운동을 안 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측정했을 때가 30 중후반 정도,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7, 8점 정도 오던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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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